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진이 미국 항공우주공 나사의 허블망원경을 이용해 슈퍼목성으로 불리는 외계행성의 자전속도를 측정했습니다. 이번에 관측된 외계행성은 EM1207B로 허블망원경을 통해 이 행성이 10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연구진은 행성이 회전할 때 대기층 구름의 패턴으로 인해 밝기가 달라진다고 보고 허블망원경의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관측,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전속도를 계산했습니다. 외계행성 EM1207B는 지구에서 170광년 떨어진 갈색외성 EM1207 주변에서 10년 전에 발견된 가스형 행성입니다. 이 행성은 갈색외성에서 약 80억km 떨어진 궤도를 공존하고 있는데 질량이 목성보다 4배 정도 커서 슈퍼목성으로 불려왔습니다.